너네랑 같이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뭘까? 설마 얘들아 송스타그램 아니지? 아니야. 요즘 엄청 많이 해. 이 게임을. 배그? 그리... 아니야. 아 경훈이는 알겠다. 나 얘랑 게임 같이 하는데. 경훈이는 알아. 야 생존 게임 그거 아니야? 경훈이가... 너 옵탑방에서 좋은 얘기 있어? 어 경훈이는 알아. 있는데 한 적이 있네. 출석부 게임. 맞았어. 출석부 게임이 뭐야? 이게 뭐야? 경훈이가 잠깐 경훈이가 한번 설명해줘. 뭐야 출석부 게임이? 희철이 불렀어. 근데 희철이를 찍으면서 불면 안 돼. 호동이를 지목을 하면서 희철이 이렇게 하면은 호동이는 대답을 안 하고 희철이는 대답을 해야지. 네. 아 불린 사람이 대답을 하는 거야? 지목 당한 사람이 대답하는 게 아니라? 맞아. 그리고 또 지목을 할 때 또 그 인물하고 이름이 다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. 이거 되게 어려워. 아까 보자. 자 틀릴 때마다 인디언밥 인디언밥 제일 많이 틀린 사람은 물바가지를 이제 물 바가지 인디언밥도 그렇게 하면 완전히 그냥 리얼 인디언처럼 치자. 리얼? 리얼. 그냥 눈물눈물. 눈물. 눈물 인디언밥. 이거 춤 계속 춰줘야 돼. 이거. 장룡춤 이거. 앞에 리듬을 깎아. 자! 피드박스 시작! 다발춤! 아휴 brush 아니 고ителя 출석부 출석부 출석u 출석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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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장훈아! 장훈아! 네! 그럼 니가 장훈이지, 누구야? 난 내가 틀렸는 줄 알았잖아! 대한민국의 레크레이션 완전히 진짜 깜짝 놀랐어. 이거 리듬! 리듬을 줄 석부! 줄 석부! 줄 석부! 이상민! 이상민! 네! 화사! 네! 리듬? 와이드 할게. 1, 2, 3! 아니야, 이리 와! 이리 와! 호동은! 왜 이렇게 귀여운 걸 또? 집에 가서도 좀 이렇게 해요. 안 한 거니? 어. 가자! 내가 붙어 할 차량인 줄 알았잖아. 자, 5, 6, 7, 4! 줄 석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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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동아! 네! 화사야! 네! 화사야! 네! 승훈아! 네! 장훈아! 투 석부! 장훈아! 이 장훈아! 태풍 너무 늦었어. 살짝... 살짝... 이거 바꿔줘. 아무리 봐도 장훈이야. 이거 못 얘기해야겠어. 아무리 봐도 이런 흰진이지. 아니, 머릿속에... 호동아를 해야 되는데... 호동아를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. 자, 눈물인데 한마. 눈물, 자리 바꿔야 되겠다. 자리 한 번씩 붙여줘요. 봐서 아신방이야. 눈물로 해야지. 나중에 할게. 너 해봐라 장훈아 나온다, 봐라. 장훈이가 다 가로막고 있어, 사람들을 지금. 봐라 할지 봐라. 아, 근데 진짜. 원, 투, 원, 투, 쓰리, 포. 출석부, 출석부, 출석부. 컴온, 출석부, 출석부, 출석부. 솔라야. 네. 장훈아. 네. 화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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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이게 뭐가 어렵니? 이해가 안 돼? 사람만 생각하라고. 얘들아, 얘들아. 공격하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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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, 6, 7, 8. 출석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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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. 호동아. 네. 경훈아. 네. 호동아. 네. 경훈아. 네. 호동아. 네. 네. 장훈아. 네. 호동아. 네. 경훈아. 네. 호동아. 네. 네. 정훈아. 네. 정훈아. 네. 네. 호동아. 네. 경훈아. 네. 정민아. 네. 휘인아. 네. 호동아. 네. 경훈아. 장훈아. 네. 휘. 경훈 확실히 환명을 했어. 아.. 아... 아.. 어.. 어.. 야.. 손이.. 손이 가면 그냥 계속 오케이. 호동이한테 제가 놀려가지고. 아.. 힘들었다. 아.. 진짜.. 아.. 아.. 나 잘해 봤다. 형님. 이 게임 완전 재미있는데요 형님. 부탁드려도 하고 싶은데 원리를 이해하라고. 이해를, 원리를 이해하면 돼. 알았어, 이해했어. 근데 생각대로 안 된다고! 근데 중요한 건 동작을 이렇게 해줘. 출석부, 출석부. 얘길 가르쳐야지, 너희들은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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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. 진짜 좋아하시고. 이거 다 해줘. 그래야 정신없단 말이야. 이거 어디 있네, 너 끈적 있을 거야? 알았어. 5, 6, 7, 8! 출석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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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석부! 호동아! 네! 경훈아! 네! 호동아! 네! 네! 경훈아! 네! 장훈아! 네 호동아! 네! 경훈아! 네! 희철아! 네! 장훈아! 네! 호동아! 네! 경훈아! 네! 서장훈! 네! 호동아! 너희들이 그렇게 말 거야. 누나. 호동아! 네! 경훈아. 네! 상민아! 네! 호동아! 네! 이us관! 네! 네! 이수관! 네! 영철아! 네! 영철아! 네! 네! 야 너무 야 너무 야 너무 야 정말 영철아 이거 보니까 자리 안 바꾼 거야? 원래 완전히 피해자야 피해자 저 자리 바꿔주세요 목 완전 아파 지금 히인이 왼쪽 귀가 안 들리네 경훈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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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근데 이게 히인이 왼쪽 귀가 안 들리면 경훈이랑 호동이만 바꾸면 되지 오른쪽까지 망가뜨리려고 오른쪽까지 망가뜨리려고 어? 그래 둘이 그렇게 붙어야 돼 이렇게 붙어야 돼 이러면 이제 머리가 헷갈려져 이상해진다 지금 출석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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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민아! 왜? 호동아! 네! 화사야! 네! 경훈아! 경훈아! 야 너 이제 야 너 10년 만에 동창 만난 것 같았어 길에서 동창 만난 느낌 무신 무신 이거 진짜 미치겠네 화사야 네가 자리 지정해줘 아니야 그대로 갈게 이제 라스트 라스트 마지막이다 어떻게 해 마지막 100점 100점 오케이 물 박았지? 오케이 내 칼 코마리 출석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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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솔라야! 네! 호동아! 네! 화사야! 네! 장훈아! 네! 영철아! 네! 상민아! 네! 몽년아! 네! 호동아! 네! 화사야! 네! 휘인아! 네! 영철아! 네! 이숭원! 네! 이상민! 네! 장훈아! 네! 영철아! 네! 상훈아! 네! 영철아! 네! 경훈아! 네! 영철아! 네! 미문아! 네! 미문아! 인미구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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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라야! 이거 우리 아는 형님 다음에 닿을 때도 이거 게임 써도 돼? 당연히 되지! 그럼 그럴 땐 좀 바꿔서 한 번 한 사람은 겹치지 않게 다른 사람 찍기로 해가지고 하자! 어우 야! 경훈아! 다음은 한단 말이야! 이제 적응되려고 그러는데 그거 사면 안 돼! 사진 찍자! 칭찬 스티커! 누구에게 줄지 창의를 해보자! 칭스! 칭스! 주번에 좀 놀랬어! 서영이 놀란 게 안 하고 있다 걸린다고 그래서 방향을 바꿨어 헷갈리는데 자! 결정했습니다! 자! 오늘의 칭찬 스티커를 받을 칭찬 학생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마마무의 선택! 마! 야! 마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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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오케이! 땡기! 고마워! 땡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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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멘트하면서 뭐 마마무 천서트 대박이고 이런 거고 원! 투! 네! 그럼 지금까지 아싸! 마마! 마마무! 마마무! 투! 마마무! 투! 아아아아